마지막으로 모실 스타입니다. 섹시한 아이돌의 대명사 더욱 성숙해진 파워풀 섹시로 돌아온 SF9이 지금 퇴근 중입니다. 원래도 섹시했지만 업그레이드된 저돌 섹시로 화려한 컴백을 열린 SF9 이번 타이틀곡 역시 화제인데요. 그리고 제스틴 비버, 크리스 바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프로듀서 팀의 타아리스토크레이트와 아이코닉 사운드가 프로듀싱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질러서와 예뻐지지마를 통해 SF9의 전매특허로 자리잡은 감각적인 섹시함이 한층 더 강렬해졌는데요. 저도 닮고 싶은 섹시들 SF9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3,2,3.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그러면 저의 포토타임 먼저 가져 볼게요. 첫 번째는 타이틀곡 RPM의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립니다. 시그니처 포즈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는 SF9의 저돌 섹시를 표현하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저돌 섹시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SF9 여러분들, 그럼 SF9 여러분들께 궁금한 TMI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기로 소문난 RPM의 흑 마술사 안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또 탄타지 여러분들께서 흑 마술사 2절 후렴에 주호씨를 필도록 흑 마술사 춤을 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기대가 되네요 They're gonna show us All right, all right Okay Five, six, seven, eight FANTASY 여러분, 와, 짱짱 너무 멋있네요 흑 마술사 안무 너무 멋있네요 All right, 그러면 저희 FANTASY 여러분, 위에서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복근 공개로 화제가 된 다원 와우 어떻게 운동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운동하셨어요? 저는 그냥 팬 여러분들 조금 더 재밌게 보시고 무대에 좀 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FANTASY 여러분, 위에서 살짝 복근, 팔 근육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팔, 그럼 팔, 제가 고정을 해가지고 팔을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FANTASY, are you ready? 오케이 자, let's get it 하나, 둘, 셋 오 마이갓, 오 마이갓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확인을 해볼게요 막내 찬이군, 형들을 오빠라고 부른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끔씩 장난으로 인성형이나 형들한테 오빠라고 불렀는데 이게 여기서까지 질문을 받게 될 줄 몰랐네요 그냥 장난이었던 건가요? 네 그냥 장난으로 그냥 형 오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장난으로 하신 거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돌 타이틀을 보유한 SF9 멤버 각자 캐릭터에 맞게 섹시한 느낌 살려서 앨범 홍보해주세요 네 그럼 태양씨부터 저쪽 끝까지 한번씩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섹시 스타일 일단 저희 새 앨범 RPM은요 되게 일단 어느 분보다도 솔직히 저희끼리는 우리가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준비를 했고 되게 무대도 열심히 했고 멋있게 했기 때문에 항상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RPM 정말 강렬합니다 한번 들으시면 빠져나올 수 없을 거예요 오 마이 갓! 말만 해도 목소리가 굉장히 섹시하시네요 아 네 저는 그럼 저희 타이틀곡 RPM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오오우 인서 지쳐가는 럽스토리 잿바퀴 돌듯 제자리 너를 잡기 위한 레이싱 게임 RPM RPM 뿜뿜뿜 와우 섹시 속 멋있네요 네, 저는 이번 앨범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RPM은요 눈에 들어 와 감이 확 굿네 이렇게 앨범이 두 가지 버전이 나온 것도 사실 팬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Alright, little sexy 앞에 멤버들이 너무 좋은 걸 많이 해가지고 RPM 파이팅! 많이 사랑해 주세요 파이팅! 네, RPM 앨범에 정말 좋은 곡들, 자작곡들, 멤버들이랑 함께 만든 곡들 많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나가는 저희 SF9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딥 보이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 무대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SF9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please support them every time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 RPM이라는 앨범은 저희의 노력인 것 같고요 곧 판타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SF9 여러분 섹시해요 목소리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집에 가서 꼭 맛있는 거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에 와주신 저희 판타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SF9 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F9 여러분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팬분들께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V LIVE를 보고 계시는 우리 판타지 여러분 저희 SF9 오늘 판타지 여러분들이 초이스 후보에 올려주셨는데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SF9 여러분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안녕 Goodbye Goodbye Oh, they are so lovely as well 고마워, 판타지 네, 감사합니다 자, 스타말 팬의 퇴근길 꽁냥꽁냥 함께 소통하는 암신